그가 마법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. 저기요, 공 주세요. 아저씨, 드라클라에요? 닥터 트렌즈 아니야! 물 좀 줘 봐. 물이요? 네. 세웠어! 닥터 트렌즈, 저희도 마법 배우고 싶은데 따라다니게 해주시면 안 돼요. 제발요. 제발요, 제발요. 오케이. 이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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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모르는, 모르는. 누구세요? 모르는 못생긴 여자. 두 개, 바닥아! 으악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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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! 멋있어요! 죄송합니다. 저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미친놈이 바뀌었어! 또 바뀌었어! 연락처 좀. 저 남자친구 있어요. 010. 옆에 남겨버렸다 왔어! 미친놈이. 강화위로 서비스 센터 안 갔어. 올려, 올려, 올려. 올려, 올려, 올려. 또 한 번. 채린! 채린! 밤샷 영화 dit 미친놈이 inated